지금 아침입니다. 아침 7시 아침을 뭘 먹을까? 고등어 먹을까? 아니야. 고등어 구우면 또 미세먼지 엄청 나온답지?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달걀프라이나 먹어야겠다. 조리할 때 또는 필수 꼼꼼하시다. 오늘의 오후 TV는 엘레강 싸게. 뭐해 이거? 청소는 튼튼히 자주 해야 집에 먼지가 없어요. 근데 저런 먼지는 또 은근히 눈에 보이거든요. 청소기로 바로 이렇게 빨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 솔직히 보면서 수연 씨 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부터 환기도 하고 또 고등어 먹을까 했는데 아 이러면 미세먼지 많이 나오지 해서 계란후라이로 드시고요. 근데 근데 보내 내내 모든 걸 다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러지 말고 한 번 교수님께. 교수님의 한 번. 실내 상태가 바깥보다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라는 것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것은 태양광선 양하고 관련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사량이 많은 시간대가 환경 용량이라는 것이 커지는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오히려 환기를 하기는 좋은 시간대입니다. 저분은 아침에 깨자마자 환기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일단 환기를 하기 좋은 시간대를 주변 오염과 자연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이 문제점입니다. 아무 때나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네. 두 번째는 고등어를 피하기 위해서 계란 프라이를 하셨어요. 네. 사실 먼지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식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나 기름 성분이 기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먼지들입니다. 고등어보다 조금 덜 만들어질 뿐인 거지 먼지가 안 만들어지는 습관은 절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열 음식을 하는 순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환기량을 늘리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계란 프라이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 청소를 하셨죠. 옷을 안에서 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옷은 외출을 하고 오시면 습관적으로 그냥 밖에서 터시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안에 먼지를 묻혀서 이미 들어온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밖에서 옷을 충분히 털고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는 습관들을 들이실 필요가 있고 청소기를 움직이게 되면 바닥과 벽면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재부유를 합니다. 실내에서. 그래서 항상 청소기를 틀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서 환경 용량을 크게 해놓고 청소를 하시는 습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최소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솔직히 미세먼지 청미세먼지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재미없죠. 어머 오랜만에 잘 지냈어? 너희를 지냈지. 일 너무 많아. 너희 부서도 그래? 장난 아니지. 맨날 야근하잖아. 아 진짜 우리 부서도 주말에도 일하는 거 같더라? 그래도 미래를... 진짜 여섯시다 퇴근해야지 아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지금 상을 키우고 계세요 이런 게 힐링지 수윤 씨가 놓친 미세먼지 폭탄은? 그 마지막에 향 피운 거 말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옆에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 정도면 저보다도 더 미세먼지를 피해서 잘 살고 계신 거 같거든요 도대체 수윤 씨가 미세먼지 폭탄을 먹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요? 글쎄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그 향으로 인한 그 연기밖에 없었나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사를 팔아봤습니다 근데 요사의 복사기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갖다 붙이는 건 역시 탄소인데 이 탄소를 갖다 붙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덜 붙게 되는 것들이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 먼지와 같은 것들의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입니다 우와 놀랐어요 저 복사하거나 할 때 그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때 매쾌한 냄새를 혹시 느끼신다면 그 냄새는 오존 냄새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기나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요 저 프린트하거나 할 때 냄새 나면 그거 뭔가 열공하는 느낌이라서 좀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잘못한 것 중에 아까 친구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간에 기대서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경유차는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요 휘발유차도 EB라는 동물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도로변에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서 대화를 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나쁜 습관 중의 하나고 마지막에 와서 힐링을 하신다고 향을 키셨는데 이 향은 굉장히 많은 먼지를 구성합니다 냄새가 우리 코에 전달이 된다는 것은 용매라는 걸 통해서 휘발을 시켜서 우리 코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때 전달되는 것들이 입자상 물질로 전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먼지의 성분들입니다 중국은 돈을 기부하는 만큼 향초를 아주 일상적으로 너무너무나 많은 향을 키워주기 때문에 승려들이 대부분 다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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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